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맛있다 이거 어디서 파야지 대박이다 이거 이거 맛있지? 맵쌍하니 근데 이 깨가 어떻게 입에 붙어요? 응? 나 또 웃었어? 이거 진짜 학기 식사네 너무 맛있다 다섯 다섯 일곱 여기 두 개 있어? 쌍쿨 세 개? 네 개가 있어야 되는데 뒤에? 네 개가 있어 안 하나 있고 여기 할아버지 가끔 놀러오는 여기 할아버지 가끔 놀러오는 그 한 번 챙겨드리면 좋네 응 그 할아버지 주소나 받아가자 이 와중에 똥 쐈어 아 좋고 아니면 먹잖아 할아버지 아니야? 아니 발사기 똥 쐈어 다섯 진작 날리기 전에 먹어야 돼 이거 먹은 거? 뭐 주소 먹어? 되게 흘린 당면 같은 거 하지마 흘리는 거 너무 맛있다 운동할 거니까 아싸 공기 좋고 이렇게 소탈하다고 우리가 20박스 주면 안 돼 적어도 40박스는 줘야 돼 응 와 이거 대박인데 와 어떻게 해야 돼 아 송훈이 할머니가 기초수급자가 안 되는 거 너무 슬프다 응 다섯다고 추진 거 같은데 추진 거 같은데 근데 왜 기초수급자가 되지? 아들이 다니는데 둘이 아닌데 아 근데 아들이 트립을 썼을 수도 있어 오히려 이 수가 없어 저희 동대아파도 저희 집 앞에서 하던 사람 BLW랑 아 자기 꺼 입고도 안 만든다는 거지? 응 응 봐봐 경태야 씨 안녕 너무 맛있는데 와 엄마도 울어보자 이거 맛집 어딘가 진짜 잠깐 똥 치우자 우리 어머니 소리 났으면 좋겠다 웽 출발 하 위치만 바꾸면 된다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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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갔다오자 마음껏 여기다 있어 여기 너 거기서 해 빨리 그래? 그럼 하하 하하 우리는 방 그거야 이 정도면 광고회사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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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하하 우리 4개 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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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와서 안척해가지고 안척하시면 감사하죠 뭐